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? 시완이한테 여자가 있다고요? 네 문자에도 답을 안 해? 휴대폰이 어디 있는 거야? 너 여자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있었던 거니? 양다리? 아니 문어다리인 거야? 넌 가만히 있어. 내가 직접 나설 생각이니까. 이런 책을 보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. 이 말이지? 밥 먹을래? 섭외할래?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해라. 파스타 만들 때마다 저 꼭 불러주십시오. 얼마나 사람 배려하고 좋냐? 석지 씨 진짜 멋있다. 여자 마음 잡는 거 이거 별거 아니네. fare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